이야. 부드러워 보여. 바삭하게 익어서 기름 쫙 받은 거 같아. 이게 너무 귀해요. 닭 한 마리에 하나야. 저거는 한 점 한 점 먹는 거 나는 지구인 아니라고 난 봐. 애들이 김 묻었네. 잘생김이 묻었어. 맛집에 냄새가 나요. 훌리 훌리 훌리. 백맨 백맨. 지난번에 숙이 나왔잖아요. 식당 들어가서 훅 잤거든요, 다. 하지만 저는 또 우승팀이니까. 우승자답게 열정적으로. 그럼 4대1로? 4대1? 3번만 한 것 같은데. 훌리 제이도 만만치 않아. 훌리 제이 따라가겠다. 훌리 제이 도전. 몇 개, 몇 개, 몇 개. 거기 한 입에 들어간다고? 자기 재능을 발견한 것 같은데. 마리 채연이고 뭐고 없어. 벤즈 따라가. 벤즈 개도 있어. 마리 미쳤다, 진짜. 마리 안 나온다. 일단 도전. 세상에, 세상에. 2인분만 더 주세요. 바깥에 하나 더 시키자. 언니 지금 몇 번 찼어요? 마음이 있어. 아홀리벤 팀은 개사롭지 않아. 다들 포스가 있어. 아홀리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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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홀리벤.